어려워하지 않나요? 고등래퍼 친구들이? 어려워할 때마다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그런 유행어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? 예를 들어 갑자기 킹정띠 이런 거 하면 되게... 아니에요? 너무 훌륭하게 살짝 돋았는데 킹정띠 이런 유행어를 사용하심으로써? 갑자기 한 번 던지면 우리랑 비슷하구나 해서 금방 이렇게... 아니야? 아니었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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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 군이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뭔가 무대가 기대되긴 기대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약간 형며 들었구나? 네? 형며 들었어 현며... 현며가 아니라 형며예요? 현며? 혁...혁며 아 혁... 현며가וד 현미와 부모 현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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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토들의 10대 2회도 훈us한테 살 복세편사로 복숭아 세제를 편의점에서 살... 계획? 하하하하하하 복숭아 세제를 편의점에서 살... 계획? 맞아. 삼기다. 너 나랑 삼길래? 아니야? 이거 무슨 귀엽다란 그런 건가? 이게 그러면 힌트만 주세요. 약자예요? 약자는 말이야. 그럼 사기다란... 아! 어! 너 뭔지 알았어! 사기기 바로 전 단계라서 삼기기인 거 같아. 오늘 안 와? 오늘 안 와? 오늘 안 와? 너 오늘 안 와? 오늘 안 와? 아 맞아요? 아니야. 아! 오늘 안 오! 제발! 제발! 어! 놀 줄 아는 놈인데요? 아! 공동을 해서. 단순히 공동을 해서. 우리 부진! 실패! 바로 먹어야 돼. 바로! 잘 자라는 당근! 잘 자라는 당근! 아? 주진말로? 오진말이래. 오진말? 생선? 아! 생각나서... 아! 내겠다. 짠! 네. 어떤 말씀인지 여쭤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고진감래.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? 네. 카드사원인데. 아 그 사원? 혹시 안 돼요? 고구마 진상. 감자 레벨. 고구마 진상 감자 레벨. 고구마 진상 감자 레벨. 고구마 진상 감자 레벨. 아... 하... 하... 이것도 뭐 약간 뭐 이렇게... 거꾸로 한번 해 줄 수 있나요? 뭐야? 하... 뭐처럼 생겼지 이게? 아... 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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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! 아... 옆에서 다 이렇게 힌트 줬어요. 감사합니다. 누물보. 누우면 물어보지 마. 왜냐면 이제 귀찮으니까 누웠으니까. 누가 물어본 사람?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? 아무도 안 물어보고 오늘 말할게요. 아... 아...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뭐 했다. 누물보. 막 이런 거. 어... 수불제. 쓰... 쓰... 불제. 불제. 약간 제육볶음 막 그런 건가? 에? 스스로 불러온 재앙. 어렵다. 이거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? 어 나 수불제. 막 이렇게. 그렇구나.